너는 물질에 마음들지 말고 내게 마음을 두고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물질이 있었으나 네가 너에게 있어서 그것을 허비했던 그 세월들이 있느라 너는 그것을 회개하라 너에게 큰 물건을 열어줄 것이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이 시간에 잠시 잠깐 멈춰둔 것뿐이니라 네가 내게 나와서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리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데 따라 은사와 능력을 구하라 이거는 또 다른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리라 네가 날 시간시간마다 드리는 물질을 내가 알고 보고 있느니라 네 물질이 하늘에 상달되고 세계 5대학류토로 뻗어갈 것이리라 네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자국자국 다 듣고 있느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너에게 지혜가 임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지혜를 구하라 더욱더 구하라 마리아 칸다리아 너에게 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마리아 칸다리아 사랑하는 내 종을 도와서 마리아 칸다리아 네가 불철주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너에게 큰 은사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마리아 사랑하는 내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리아 칸다리아 너에게 가는 길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시작은 미학하였으나 나중은 쉼이 창대하게 되리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내 종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내 아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마리아 칸다리아 내 아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내 종이 내 앞에 앉아서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지구상의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입니다 마리아 칸다리아 너희들은 내 종을 돕거라 마리아 칸다리아 내 종을 도울 때 세계 우대학 늑대주가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내 종을 돕는 자들마다 축복이 이만하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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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을 도우면 종의 은혜가 이만한 것이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내 종이 내 홀로 내 앞에 수많은 세월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니라 마리아 칸다리아 칸다리아 내 종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리아 칸다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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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의 종이 되게 하리라 마리아 칸다리아 내 종아 저에게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리아 칸다리아 너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리라 마리아 칸다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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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들을 붙여주리라 마리아 칸다리아 내 깸다리아 세계 5대양들 위해서 마음껏 부르지오 간구하고 기도하라 마리아 칸다리아 너에게 새 날을 줄이라 새 기쁨을 줄이라 칸다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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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다리아ук다리아 마리아 칸다리아 바ait 여기 가운데 또 네 신문들 중에서 한 분에게 말하면 너는 너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갖고 있느냐 너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너의 머리 가운데 있는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노라 가슴에 있는 것들을 다 털고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가운데 머물라 기도하면 큰 기쁨과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가 구함이 있으나 아직도 네가 구함이 적구나 더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나가야 된다 너의 구함이 내게 있으니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랑한 내 종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면 그것을 구하는 것을 네가 받게 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력과 능력을 함께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송과 경배 올려드립니다